안녕하세요. 신들입니다. 이 친구가 바로 전화에 계신 거예요. 15초에서 20초 사이 먹을 거예요. 아니 15초에서 2초 사이요? 그 정도 다 먹는다고? 그냥 그냥 먹을 거예요. 1분 안에 다 먹어요. 1분도 빠른 거지. 그럼 내일 너 몇 시에 오신 거예요? 안녕하세요 신들입니다. 이 친구가 바로 전화의 주인공입니다. 짜장면 빨리 먹겠다는 그 친구. 그래서 오늘 직접 실험을 해보려고 짜장면 푸드파이터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다 먹은 거 확인해주고 결제를 한 친구예요 미리. 그래가지고 저희 레프리를 소개하겠습니다. 레프리 나와주세요. 자 이 친구인데요. 저희 도전 그룹 멤버고 저희랑 맨날 함께하는 친구입니다. 정정당당당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화이팅! 자 갑니다.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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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발라드렸어. 금낭! 희토! 아닌 것 같아. 아닌 것 같아. 이 친구가 정말 요란하기만 하고. 1번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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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잘 먹는다는 건 제가 여러분께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! 컷! 뭐 할 거 없는데? 컷 컷 뭐 해야 돼? 뭐 해야 돼? 안녕하세요 승그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그리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 전화의 주인공입니다 쟤네들이 먹방에 대해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다 붙여보겠습니다 마장! 내 것만 받아 내 것만 똑같아 똑같아 양 똑같아 맛있겠죠? 여러분 ASMR 갑니다 이 집 잘해 아 이 집 잘하네 와 근데 진짜 잘 나온다 와 맛있겠다 먹고 삼켜야 되는 거지 기준 설명 기준 설명? 소스도 남기면 안 돼 아 소스 없이? 어 소스도 안 돼 소스까지 다 먹어라? 어 다 먹어야지 깨끗해야지 아 잠깐만 그러면 나 벨트 풀게 그럼 나 벨트 집어던져 내가 입은 좀 작거든? 근데 안에가 되게 커 저는 턱 관절이 안 좋아요 진짜?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거 왜 이렇게 제일 많아 보이냐? 니가 왜 이렇게 뭉쳐놨어? 왜 떨려? 나 진짜 떨려 아 이거 먹다가 죽는 거 아니야? 왜 떨려? 아니 나 생각했어 먹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신진이 형만 이긴다 꼴찌 다 내는 거야 꼴찌 다 내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 시- 잠깐만 들지마 아 들어야지 아니 아직 들지마 시작하면 들어 알았잖아 시작하면 모든 걸 해도 돼 오케이 준비 시작 손 밑에 머리 한 번 안 뜨나요? 아이고 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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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숨들이 빨라 탈락 자 40초 골프하였습니다 바닥이 보여x2 1분 인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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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좀In정하고 아 이세라가 아 아 도대체 아 인정 아 입에있네 생각 못했으면 제가 제가 6백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20 Ultra 굿백이 아니에요, 일반입니다. 근데 나 굉장히 너희들 다 쪘어. 나 진짜로, 아니 먹러 옮기는데 아 이거 그냥 비슷비슷하게 하다가 그냥 나중에 1등 해야 되겠다. 진짜로, 진짜로. 지금 몇 분 나왔죠? 1분 33초. 3초로 보면 1분 10초 안에 끊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. 처음 하는 건데 면은 진짜 쉽지 않아야 돼요. 면을 진짜 그냥 삼켜야 돼. 야 그럼 11초 안에 들은 거야. 사람이 아니지. 아니 근데 몇 마리잖아, 그분들이. 근데 나 몇 명이고, 굉장히 적어 보니까. 아 그래도 못 따라갈 것 같아. 여러분, 끝난 게 아니에요. 조만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이 멤버 그대로. 제가 잘할 수 있는 도전 과제를 가지고 같이 도전하게. 오늘 오늘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으면 깨끗하게 먹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, 친구들끼리. 또 봐요, 여러분. 안녕, 승기였습니다. 이거 내가 다 먹어? 남겨야 돼. 이거 큰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와, 김태수. 왜 안 넘겨요? 아니. 하나는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? 하나는 먹어봐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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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하세히. 하나는 먹어봐야 돼. 하나는 먹어봐야 돼. 하나에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 맛있게 드셨나 보네. 저희보거는 양념 다 드시라고 하셨으면서. 양념을 안 먹었네요 김만두까지 싼다 먹었네 김만두까지 싼다 먹었네